1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빌라를 투자하려는 그런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건축의 그 용적률이 너무 높다 보니 최근 추가 분담금의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공사들도 이 재개발에서 좀 답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아직 그 재개발에 초기 사업지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라는 이런 투자시장에서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입지가 좋은 한강변 중심으로 투자를 하려는 이런 수요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재개발 투자라는 게 재건축 아파트보다도 규격화가 안 되어 있고 또 각각이 갖고 있는 지분과 또 평가 금액 이런 것들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다라는 얘기들을 투자시장에서는 하고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월 10일 대책 이후 시간이 뭐 상당히 지났죠 그 이후 시장의 변화 동향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재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이 되겠네요 재개발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오늘 재개발 이야기 그리고 또 주의할 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앞서서 제가 재건축 대비 재개발이 투자의 난이도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개발 구역의 이런 빌라 투자 주의할 점들 뭐가 있을까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래 같은 것들도 좀 유사한 사례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아파트는 사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대지와 건물이 분리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지집은 형태로 녹아 있죠 그래서 그 건물 자체를 거래를 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개발은 좀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물 자체가 단독주택도 있고 또 다가구 주택 같은 것들도 있고 또 빌라처럼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땅만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지 분석뿐만 아니라 매물 분석도 굉장히 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빌라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똑같은 빌라가 여러 개 존재하는 사례는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물 자체도 다 이제 다른 조건으로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매물별로도 분석을 잘하셔야 투자 수익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 분양 자격이 좀 까다롭다라는 점을 보시고 그리고 투자 수익도 매물 분석 같은 것들 잘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예전에 투자들을 하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사례들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용산에도 한때 이런 투자에 대한 실패 또 위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례들을 혹시 뭐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신지 어떤 사례가 뭐 좀 위험할 수 있는지 용산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이제 그 아파트 거래하시면 뭐 입주권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재개발은 그 조합원 자격 비롯해서 이제 분양 자격을 얻으시려고 하면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예요 그렇게 되면 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있고 또 둘 다 소유한 경우도 있고 건물만 소유한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여기 그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허가받은 건축물도 있지만 이제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것들도 일정 부분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대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재건축은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부셔서 다시 새로 짓고 뭐 이것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재건축인 거니까 내부를 쪼개서 세대분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단독주택을 부수고 뭐 열세대에 다세대 주택으로 다시 짓는다거나 뭐 이런 쪼개기가 또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입주권을 늘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뭐 이런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입주권 자체도 좀 분석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재개발 구역에 뭐 투자를 하셨다가 좀 쉽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냥 매매가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입주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거래를 하셨는데 실제로 입주권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는 사람이랑 공유하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용산에서 가장 비싼 한남동이죠 한남동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 구역들은 사실 되게 오래된 구역이기 때문에 뭐 무허가 건물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원래 이제 입주권까지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입주권 못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오래 이제 그 오래된 무허가 건물 이런 경우에는 좀 그 원래 사시던 원주민의 어떤 거주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일정 부분 입주권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무허가 건물이 또 이제 중간에 사라져버린다거나 뭐 아니면은 이 요건을 갖췄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조례와 정관을 보시면은 분양 자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거용 무허가 건물만 또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이제 그 89년 1월 24일 이전에 이제 지어졌다라는 거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좀 제한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입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래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무허가 건물 뭐 한 10억 15억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관련해서 입주권이 안 나온다거나 그리고 지붕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서 내부만 이제 쪼개진 형태라서 뭐 이게 세대별로 입주권이 안 나온다거나 이런 사고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사고가 많은 사례는 뭐 무허가 건물이나 뭐 이런 특수 입주권 외에도 한 분이 이제 한 구역이 여러 개를 갖고 있다가 그중에 일부를 판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단독 분양 자격이 그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한 구역에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그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세대별로 왜냐하면 그 투기 수요를 좀 막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보통 거래를 하시면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그 구역에 여러 채를 갖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매도인도 사실 좀 그 재개발 분양 자격 자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거래를 그냥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분양 신청할 때 보니까 이제 내가 모르는 사람이랑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 공유를 해서 하나의 입주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매매 계약 취소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가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 보면 보통 특약 작성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법적으로 좀 구제받긴 어려운 케이스들이 꽤 있다고 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꽤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뭐 빌라를 투자할 때 주의할 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재개발 지역에는 투자를 할 때 이제 뭐 지역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상품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다양한 상품이라고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신축도 있고 또 구축이라는 이런 주택도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좀 선택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까 라는 의견들 이런 것들을 시청자 분들도 궁금해 하시고 투자자 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상품을 선정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은 빌라를 투자를 할 때 입지 선정을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입지가 갖고 있는 그 뭐랄까요 내재적인 가치를 통해서 개발을 했을 때 향후에 그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입지를 가지고 투자를 하실 때는 주변에 어떤 일자리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라 투자를 할 때 사실 전세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신중도 중에서도 어떤 걸 좀 중요하냐면 지금 세입자가 새롭게 나가고 나서 다시 대체되는 세입자를 찾을 수 있는 지역들 왜냐하면 빌라 투자라는 게 최소 6년에서 10년 이상은 꾸준히 투자를 하고 보유를 해야지 어떤 성과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근데 그 기간 안에 공실이라고 하면 소액으로 접근하는 이런 투자자들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세 가격이 너무 높냐 높은 것을 선택을 하느냐가 좋냐 라고 본다면 또 그것도 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빌라 시장에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전세 사기라는 게 아주 극성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 요소가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대비했을 때 한 80에서 90% 정도 되는 이런 투자는 정말 좀 리스크를 감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50에서 60% 정도의 비율 정도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신축을 선택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필로티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차 면적을 얼마나 좀 확보를 했는지 이런 부분 하고요 또 그 너무 과한 이런 언덕에 위치를 한 빌라를 투자를 하게 된다면 임차 수요도 좀 어렵겠지만 향후에 개발했을 때 공사 단위도가 너무 높아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분담금 같은 경우가 꽤 높을 수 있다는 것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하는 과정 안에서 신축하고 구축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한 이런 것들도 고민들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신축이 무조건 나쁘다 구축이 무조건 좋다 이런 편견이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김내림 변호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신축하고 구축에 대해서 예전에는 지분이 좀 무조건 넓다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빌라 투자 재개발된다고 하면 무조건 오래된 거 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거 신축을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구축을 사는 게 좋습니까?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그때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리고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실투자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매매가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그리고 감정평가 받았을 때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 그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는데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으로서 싼 분양가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현재 집을 갖고 있다 이 집은 좀 현물 철저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거예요 그럼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비례율이라는 지표를 곱하는데 그냥 대략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시면 일단은 복잡하니까 비례율 같은 것들은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감정평가가 높게 나올수록 내가 이제 부담해야 되는 그 조합원 분양가와의 차액은 또 현금으로 내시는 거니까 그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축과 구축 이제 예전에도 한번 물어보시던데 대지 지분이 더 넓은데 감정평가액이 더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정평가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빌라 같은 감정평가는 이제 거래 사례 주변에 이제 비슷한 그 사례가 거래된 이런 금액들을 참고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꼭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구축 같은 경우에는 근데 상대적으로 대지 지분으로 좀 가늠을 해보는 게 건물값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건물이 오래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지 지분으로 대략적으로 가늠을 해보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빌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따져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대지 지분이 넓다고 감정평가가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신축 같은 경우에는 그 매매 시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제 거의 뭐 지금 초기 단계 재개발이다라고 하면은 그 매매가에 육박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대략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실투자금 면에서도 사실 신축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전세를 좀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구축과 비교했을 때도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라던가 뭐 전세가 비율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고려하셨을 때는 실제 투자금은 좀 비슷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매가 가깝게 이제 어느 단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감정평가 금액을 또 높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실투자금은 좀 비슷할 수 있는데 나중에 내는 돈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대책에 따르면 또 이제 올해 내년에 짓는 신축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을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부과할 때 이런 점들 잘 활용하셔서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 좋은 입지에 있는 그런 이제 그 뭐 신축빌라 같은 것들 매수하셔도 충분히 뭐 좋은 시점으로 보이기는 해요 네 그렇군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신청이 안 돼 신청이 안 돼 신청이 안 돼